대구 동구에 위치한 대구시 농업기술센터가 지금보다 3배 정도의 규모를 키워 확장 이전합니다. 대구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시설 노후와 교육공간 부족, 군의군 편입으로 농업정책 수요가 늘면서 재기능이 어려워져 북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장터로 확장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전 부지의 경우 현재 농업기술센터보다 3배 정도 넓으며 도시철도 3호선과 10여 개의 시내버스 노선이 통과하는 등 교통요충지로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하반기에 이전될 신축센터엔 농업연구시설 외에도 창업농교육실습장과 스마트팜, 생태학습체험장 치유정원 등을 함께 조성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